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껴 톰게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시다시피 살충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살충제를 이용해서 바퀴벌레를 잡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잡을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맨홀에다가 살충제를 뿌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바퀴벌레도 잡히지 않고 바퀴벌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벽에 난 틈새에 살충제를 뿌리면 바퀴벌레가 튀어나올지 살충이 될지 해볼 건데 원룸단지에 왔어요 이곳에는 제가 살았던 곳이라서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일대를 한번 수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풍세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퀴벌레가 있을지 한번 뿌려볼게요 너무 많이 뿌렸나? 여기도 있다 여기 뭐야? 없어? 없는데? 여기는 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있을지도 몰라 여기 여기 여긴 있을지도 몰라 없어? 여기 없나보다 이 집에는 바퀴벌레가 살지 않는 좋은 곳인가봐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곳에 바퀴벌레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틈새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뿌려볼게요 이런 곳에 바퀴벌레가 있을지도 몰라요 없어? 야 여기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도 없어요 지금 바퀴벌레가 없는 깨끗한 동네인가봐요 좀만 더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봐요 여기 지금 사다리 보이시죠 사다리 틈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구멍이 있고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뿌려가지고 이곳에 바퀴벌레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아 구멍이 없네 구멍이 없다 구멍이 없다 어 여기 여긴 있을거래 여기 자 여기다 뿌릴테니까 저쪽 구멍 여기에 주목해 줄게요 여기 구멍이 없어 구멍이 없어 구멍이 자 여기 한번 뿌려줄게요 여기 뭐 없어? 네 여긴 어떨까요? 수 자 여기 ostat 에는 구멍이 표정 diffuse 자 여기 보이세요 지금 있지를 모르는게 유모 보실세요? 제발 이곳엔 진짜 있을거야 자 갑니다 3 2 1 체크요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없나보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기하면 제가 아니죠 여기 말고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은 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추워서 바퀴벌레가 아직 밖에 안나왔나봐요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곳에는 분명히 있을겁니다 여기도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야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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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는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여기는 있을지도 몰라요 에어어 에헤 에헤 자 저쪽으로 이중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풀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풀려볼게요 자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틀네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바퀴벌레잖아 야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쓰리 투 원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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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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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하하하하 살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곳엔 분명 있을 거예요 없네 바퀴벌레 여기 바퀴벌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 바퀴벌레 많죠 어디 있어요? 근데 근데 이런 데는 내가 딱 따뜻한 데 쪽으로 들어가야죠 바퀴벌레 따뜻한데요? 네 아 여기가 제일 따뜻한데요 네 여기가 따뜻하죠 네 오늘 바퀴벌레는 제가 잡으려고 그거 잡고 사진을 인정해서 찍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하하하 근데 그거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면 또 안 보여요 맞아요 잡으려면 없어요 이상해요 이게 그 평소에는 많이 보이다가 잡으려니까 없어요 맞아요 아 이게 좀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네 이게 좀 조금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복귀하겠습니다 네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오우 큰일 냄새가 여기 있어? 있어? 없어 아 없어 없어 아 없습니다 틈새에 제가 바퀴벌레가 있는지 한번 끌어봤는데 한 마리도 심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시다 새꺄 여기 있을지도 몰라.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3, 2, 1. 여기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없어? 이런 고추장에 여기 없어. 여기도 없습니다. 아쉽네요. 여기 진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제가 오늘 틈새에다가 살충제를 뿌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바퀴벌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챡겨!